어. 어. 안녕하세요. 어 그래. 어서와. 저 예왕이 집에 있어. 예. 내가 어제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. 내 얘기 먼저 들어보지도 않고. 걔 하는 짓이 기분 나빠서 그랬어. 지가 오빠 따로 만날 일이 뭐가 있어? 자기네 오빠 생일이래. 지나다가 남자들 뭐 받으면 좋은가 물어보려고 들렸고. 저녁때니까 구내식당에서 밥 사줄랬더니 낮에도 자기네 구내식당에서 밥 먹었대길래 아데네로 간거고. 아니. 전화로는 왜 못 물어봐? 내가 솔직히 한가하게 전화받고 할 형편이니 낮에? 마린이한테 너무 날 세우고 그러지마. 걔 불쌍한 애야 알고보면. 뭐가 불쌍해? 아버지 안계시잖아. 대신 오빠 있잖아. 그리고 뭐 집에 돈이 없어 뭐가 없어. 오빠하고 아버지하고 같애? 걔 한 번씩 텐트 치고 자는 것도 보니까 아버지 그립고 생각나서 그러는 거야. 어렸을 때 식구들이랑 놀러가서 아버지가 쳐준 텐트에 잤는데 그 기억이 남아있는 거지. 그렇게 아늑하고 좋았대. 물어보지 않고 네가 그런 말 한 건 실수한 거니까 먼저 사과하고 풀어. 아이씨. 응? 어 왔어? 어 안녕하세요. 여리와 술 한잔하게. 예. 야.